Father, I ask that you would make me diligent like an ant. I will open my eyes in the morning and get out of my bed. In your name I pray. Amen. 안녕하세요. 땀이 나지 않는 PT, 말씀 PT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의 추천 암성 구절 21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암성했던 구절에 이어서 10절 말씀인데요. 좀 더 자자, 좀 더 졸자,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은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구절이죠. 특히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 이 구절에 크게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좀만 더 자자, 좀만 더 졸자 하고 손을 모으고 좀만 더 자자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다음 시간에 암성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10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암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 little sleep, a little slumber,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. 자, a little sleep, 조금만 더 자자, a little slumber, 조금만 더 졸자. slumber 하면은 졸다 라는 뜻입니다.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, 자, folding 하면은 접다 라는 뜻입니다. 손을 접는데요. to rest, 쉬기 위해서, 좀 더 자기 위해서 손을 접고 좀만 더 자자, 좀만 더 자자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암성해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. 자, 다음 문장이요. 자, 이제 전체 문장을 저 한 목소리로 암성해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. 자, 아 little sleep, a little slumber,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. 아 little sleep, a little slumber,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. 자, 이제 안 보고 한번 암성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준비되셨죠? 자, 여러분 준비되셨죠? 시작! 아 little sleep, a little slumber,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. 아 little sleep, a little slumber,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. 오늘 구절은 되게 짧았죠? 좀만 더 자자, 좀만 더 졸자 라고 손을 모으고 더 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시무시한 구절을 암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토요일 아침에는 늦잠 자도 됩니다. 아, 이거는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줄로 믿고 저는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. 그렇지만 평일에는 늦잠을 잘 수가 없죠. 회사에서 잘릴 테니까요. 그 잘리면 일어나는 일이 그 다음 구절인데 A little sleep, a little slumber,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. Proverbs 6, verse 10. In Jesus' name, Amen.